네 식구들 잘 계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누군가에게 갖다 줄 생수병이에요. 때마다 이런 생수병 또는 신발이 허른 영혼에게는 또 10만원 넘는 신발도 결코 싸구려를 사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최소 7, 8만원, 10만원 넘는 것도 사줍니다. 귀하게 보니까 그래요. 귀하게 보니까 2, 3만원짜리 사주기보다 정말 몇 년 전에는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신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7, 8만원 또는 10만원 넘는 신발들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또 교통경비로도 쓰이고 또 식사비로도 쓰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저사남에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영혼들이 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돈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현금을 드리는 것이 그걸로 삼기는 것이 그 영혼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나팔소랑 상의하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정말 누군가에게 지출이 되길 원하면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를 지출을 하든 그 영혼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 뜻 가운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마다의 특징을 모르지만 저는 다 알잖아요. 아주 깊숙이. 그래서 이제 어떤 영혼 같은 경우는 현금이 그 영혼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저희 교회 영혼들은 현금이 독이 되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현금을 지출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사모랑 제가 협의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영혼에게 신발을 사주든 생수병을 제공을 하든 교통경비를 쓰든 밥을 사주든 그렇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에게 적시적소에 지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헌금하시면서 이 헌금을 누구를 위해 지출해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기도만 하시든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영혼이 마음이 걸려서 헌금을 한 거니까 헌금이 그 영혼에게 쓰이면 좋겠다고 하시면 제가 그 돈 전부가 지출되는 게 좀 무리다. 그 영혼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또는 아니다 해서 서로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제공을 하든 아니면 제공을 하지 않든 그렇게 할 테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하기보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도만 하시든 또는 저와 이렇게 상의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에게 고맙고요.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정말 저는 기특하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대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끝날까지, 끝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같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